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12월 8일날 공수처의 민간인 사찰 발각 문제를 공병호TV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조국 백서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분인 또 문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발신해온 김경률 회계사에 대한 통신내역을 본인 모르게 조회한 사실이 발각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그 이름이 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민간인들의 뒷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공적수사기관이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김경률 회계사가 자신의 통신자료를 통신사에 조회하게 된 것은 한 네티전이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김경률 회계사의 통신내역 조회가 세상에 밝혀지자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나서서 자신의 통신내역 조회를 해당 통신사에서 해본 모양입니다. 놀랍게도 일부 언론사 기자들의 사찰 의혹이 구체적인 정황으로 증거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기자들에 대한 사찰 의혹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공수처는 2021년 6월 이후에 TV조선기자들의 통신자료를 15회 조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TV조선기자들이 통신사에 그런 조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정도 밝혀지는데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그런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까지는 아직은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특정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통신사에 요구하게 되면 통신사가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넘겨두는 것을 뜻합니다. 공수처가 TV조선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처음 조회한 것은 2021년도 6월 무렵이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문제가 된 것은 불리한 방송을 TV조선이 계속해서 내보내자 공수처가 직접 언론인들 대상으로 해서 통신내역 조회를 실시한 겁니다. TV조선은 2021년도 4월에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출금사건 무마혐의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고 있던 이성윤 전 중앙지검 지검장, 지금은 서울고검장을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에 태우고 들어와서 황제 조사를 했다면서 그 장면이 담긴 CCTV를 입수해서 TV조선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 그런 보도로 6월에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TV조선 기자가 CCTV를 입수한 경위를 공수처가 뒷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후속 보도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TV조선이 공수처 뒷조사를 보도한 직후인 6월 두 차례 통신 조회를 실시했고 곧 이어서 7월과 8월 한 차례씩 해당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신자료를 조회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8월 6일 날 TV조선의 사회부장과 전직, 현직 법조팀장, 현진 기자 등의 최소 6명의 통신자료를 한꺼번에 조회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을 모두 미뤄보면 누가 보더라도 일종의 보복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보복성 사찰이 공수처에 의해서 실행됐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 수사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은 어두운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담이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접근이 바뀌게 되면 아무리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직자들이 처벌받은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11월 22일 날 TV조선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 언론사의 기자들에 대해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려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공수처에 대상으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12월 1일 날 구체적 내용 공개를 우리가 할 수 없다 거부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숨기고 싶다는 것이죠. 공수처 관계자들이 옳지 않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의 이 같은 무리한 일처리 방식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검찰도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인망식으로 무자비하게 통신자료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6월에 이어서 7월 8월까지 반복적으로 통신조회가 이루어진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수처의 언론인 그런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안양지청에 보낸 25페이지 분량의 의견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양지청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근거해서 TV조선 불법 사찰 사건을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수처가 어떤 무리수를 범했는가가 검찰 시각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윤 황제수사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이용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검사 외에 검찰 수사관이나 기자 등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유출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해서 기자의 취재의 경위를 뒷조사한 것은 사실상 민간인 사찰에 해당합니다. TV조선 기자는 실제 검찰로부터 CCTV 영상 자료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성윤 고검장 등이 관련된 현장에서 취재를 통해 CCTV 영상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수처가 황제조사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보도 자료 작성 등의 해미로 수원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받게 되자 보복을 위해서 내사 사건을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것이 수원지검의 이성윤 그런 수사팀의 판단입니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공수처의 내사 사건 기록을 확보해 첩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 그 첩보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입수되었는지 그리고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되는 첩보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안양지청에 조언합니다. 만약 공수처가 실제 내사 또는 수사행위를 한 이후에 첩보를 생산했다면 이것은 공수처가 불법 내사 또는 수사를 한 것이므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성윤 황제조사와 관련한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정권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법석과 무리수를 두면서 공수처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꽤 많을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무리하게 이것을 통과시킬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국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구나. 그런데 결국 이렇게 공수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따지다고 보면 결국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것이 거의 사실이었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거듭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